다음 곡은 미얀마 팀의 합곡을 보내는다. 미얀마에서는 새해에 곡을 부르기 위해 물을 뿌리는데요. 온 곳에서 오신 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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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리랑은 한국의 트래디션의 음악과 음악이 있습니다. 이 아리랑은 한국의 트래디션의 음악과 음악이 있습니다. 이 아리랑은 아리랑의 트래디션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리랑은 우리의 트래디션과 한국의 트래디션이 있습니다. 이 아리랑은 여러분의 트래디션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의 트래디션과 함께하는 그룹을 보세요. 이 아리랑은 여러분의 트래디션이 있습니다. 우리의 트래디션은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.